빠르게를 외치는 게이머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속도일 겁니다. CPU의 연산 그리고 GPU의 그래픽 처리 속도 거기에 네트워크 기반의 게임이라면 반갑지 않은 지연이와의 작별을 희망할 겁니다. 하지만 방금 전해드린 이 작업들이 아무리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결국 저장장치가 뒷짐지고 느긋함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긴 로딩 시간과 함께 잔렉이라는 녀석을 만나게 됩니다. 저장장치 하드디스크 시절부터 스토리지 시장의 명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웨스턴디지털입니다. 그 웨스턴디지털이 이제 게이밍 유저들을 위한 초고성능 M.2 SSD SN750을 선보였습니다. 블랙 웨스턴디지털의 스토리지를 사용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장 고성능 그리고 최상단에 위치한 그래서 설레이는 컬러죠. 패키징은 뭐 심플합니다. 웰컴 카드 같은 게 있고 그리고 매뉴얼 및 보증서겠죠. 그리고 SSD인데 디자인이 아주... 아마 그동안 리뷰했었던 SSD 중에 디자인만큼은 최고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PCI-SPACE 3.0 베이스의 SSD임에도 방열판 사이즈가 꽤나 두툼합니다. EKWB가 설계한 방열판인데 상당히 디자인이 미려합니다. 존재감만큼은 확실하네요. 내부는 어떨지 방열판을 제거하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는 샌디스크 3D TLC 방식의 512GB 용량 랜드 플래시 메모리가 두 개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샌디스크 2082-00700-A1이 사용되었습니다. 캐시버퍼는 마이크론 메모리가 사용되었네요. 리뷰하는 모델은 1TB 용량의 모델입니다. 최대 읽기속도 초당 3470MB, 최대 쓰기속도 초당 3000MB, 읽기 IOPS 최대 515K, 쓰기 IOPS 최대 560K, TVW 600TB, 사용보증시간은 175만시간입니다. AS보증기간은 5년입니다. 이 제품의 경우 상당히 빠른 고속 SSD입니다. 크리스탈 벤치마크의 경우는 스펙시트와 거의 비슷한 속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방열판이 디자인만 좋은 게 아니라 방열 제어 성능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센서상 측정되는 최대 온도는 43도, 열어상 카메라로 확인한 표면 온도는 최대 46도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방열판을 제거한다면 어떨까요? 센서상 측정되는 최대 온도는 61도, 열어상 카메라로 확인한 표면 온도는 최대 68도였습니다. 방열판으로 낮아지는 온도가 20도 이상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열판이 이쁘기도 이쁜데 성능도 좋다는 거겠죠.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SSD의 상태를 체크하고 또 기존 스토리지의 내용을 그대로 복제한다든지 또는 펌웨어 업데이트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SSD에서 100GB가 넘는 다중 파일을 복사해올 때도 안정적으로 속도를 유지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게임을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받을 때도 꾸준히 안정적인 속도를 유지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600GB 이상의 데이터를 채운 후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도 속도 부분에서 크게 저하되는 부분이 없었으며 33GB 용량의 영상 프로젝트 파일 묶음을 그대로 복사할 때도 꾸준히 안정적인 속도를 유지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해보면서 느낀 부분은 시스템의 빠른 퍼포먼스를 끌어내고 싶은 게이머 또는 영상 편집 등 다양한 대용량 파일을 읽어드리고 또 렌더링해야 하는 작업에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ssd를 생산하는 제조사는 많습니다. 하지만 ssd는 퍼포먼스와 더불어 안정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1TB에 온라인 최저가 26만원대라는 가격적인 부분까지 감안해본다면 상당히 가성비가 우수한 녀석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